좋아 잘 들어 자네들 알다시피 이모부는 말 그대로 그냥 후견인일 뿐 재산은 다 아가씨 거야 이 집에 아가씨만 꼬시게 된다면 재산은 다 우리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여자들을 꼬실 수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제육을 뿌리칠 수 있는 여자는 아마 없을걸요 그래? 그래 그리고 한현은 빨리 가서 아가씨를 데리고 와 야 일 잘 되면 한몫 아주 제대로 떼줄 테니까 알았어? 알겠습니다 빨리 가 자 잘 봐야죠 아가씨 내가 알기로는 저 아가씨 터프한 남자를 좋아해 공략해봐 터프한 남자? 워컷도 제 전문의죠 난 여기 있을게 아 깜짝이야 못 보던 분 같은데 누구시죠? 꺼져 우리나라에 몸을 쪽 뻗어버리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거칠게 대하신 분 처음이에요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? 와인? 와인? 니까짓게? 와인? 와인? 니까짓게? 오해하지마 꽃에 물 준 거니까 너 오늘 집에 가지 마라 귀 먹었어? 나랑 있자고. 죽기 전에 빨리 말해. 하나, 둘, 셋. 네, 안 갈게요. 아니, 이 여자 누구야?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야, 뭐야? 그럼 이 아가씨는 뭐야? 이 아가씨는 우리 동네 담백하게 아가씨라고요. 담백하게? 아우, 쩐내 쩐내. 나가요. 아우, 우리 인사. 아우, 왠지 쩐내가 나더라고요. 야, 이라이씨. 왔어, 왔어. 딱 봐도 아가씨. 저, 저 여자가 아가씨라고요? 저 여자가? 딱 봐도 돈이 많을 것 같잖아. 돈이 많으니까 뭐라도 많이 먹었겠지. 야, 딱 봐도 먹을 걸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음식으로 유혹해봐. 음식. 음식. 알겠어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지 말아요. 점점 더 버티면 당신 양만 줄어들 테니까. 아우, 벌써 이만큼이나 먹었네. 자. 이제. 이제 한 입 남았어요. 이거. 이거. 나 먹는다. 나 먹는다. 나 먹는다. 아아. 잠깐. 사랑해요. 사랑해. 이 아빠. 우리 집에 열 개 더 있는데. 먹으러 갈래? 아아. 아아. 어. 죄송해요 제가.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. 제가 어렸을 때. 제가 좀 어마게 자라서. 아우. 하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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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.